안녕하세요. 도로의 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댓글 중에 감흥신호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감흥신호를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자 이런 질문 댓글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운전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는데 질문 남겨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커뮤니티 템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거기에 제가 운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하나 작성해놨는데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반드시 1대1 댓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흥신호 말 그대로 감흥하는 신호입니다. 즉 자동차를 감지해서 이에 반응해서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흔히 말해서 AI 신호인 겁니다. AI 신호. 자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표지판이 좀 다양해요. 요거 모두 다 감흥신호입니다. 사실은 지역마다 좀 중구난방식으로 표지판이 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통일시키려는 개정 작업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감흥신호 표지판 통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운전자들은 감흥신호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실까 궁금해서 제가 커뮤니티 탭에 역시 좀 글을 남겼었습니다. 감흥신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핵심적인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흥신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의 핵심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거 자체를 처음 보네요.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데서는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요거는 주로 농촌에 지방에 지방도나 국도에 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이 감흥신호의 전제 조건이 주도로와 부도로가 있다면 주도로의 직진 통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각 방향별로 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설치 조건에 적당하지가 않고 주도로, 직진 도로의 통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부도로로 가는 좌회전, 부도로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은 좀 통행량이 극도로 차이 날 정도로 적을 때 주로 이런 곳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감흥신호는 바닥센서로 인식하는 건가요? 신호주기라는 게 있을 텐데 인식하고 그때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흥신호는 바닥에 센서가 있어요. 보시면은 노면에 여기 네모박스가 있죠. 감흥신호 있는 구간은 대부분 이렇게 네모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차량을 인식하는 센서가 매설된 그 구역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코일로 해서 자기장 원리로 인해서 차체 합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게를 인식하기도 하는데 둘 다 선생님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정지선 앞에 제대로 서 계시기만 하면은 좌회전 신호 잘 들어옵니다. 정지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신호 고장난 거 아니냐 민원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그 검지 구역 내 제대로 정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정지선 벗어나서도 안 되고 너무 뒤쪽에 서 계셔도 안 되고 정지선 앞에 잘 대기하고 있으면은 신호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신호주기라는 게 있을 텐데 인식하고 그때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신호주기 있죠. 이게 원래 신호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감흥신호 구역의 차량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 좌회전 신호를 생략해버리고 주도로에 직진 신호만 계속 주는 원리예요. 예, 자, 그리고 한 분은 이런 내용을 남기셨어요. 바이크는 인식 못하는 개념 없는 신호 예, 사실 바이크, 이륜차를 이 감흥신호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래된 감흥신호 구역인 경우 더 인식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륜차 잘 인식 못하고 인식률 떨어져가지고 아예 감흥신호 폐지된 곳도 있고 요즘에 그나마 최근에 생긴 감흥신호 구역은 세서 민감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감흥신호일수록 이륜차 인식률은 더 높고 그리고 노면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영상검지기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지기가 설치된 곳은 차량 인식률 그리고 이륜차 인식률도 훨씬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륜차를 이용해서 이 감흥 좌회전을 자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인식을 못한다 하는 곳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거 민감도, 센서 민감도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감흥신호는 시간이 5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 선생님 아마 5분 이상 실질적으로 시간 체크해 보면은 5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교차로 신호 주기가 선생님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차로의 모든 신호 다 돌아가고 나서 원래 신호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 물론 교차로마다 다 교차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2분 30초에서 3분이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큰 교차로도 3분, 최대 3분 정도 준다는 거고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도 엄청 규모가 커요. 왕복 10차로랑 왕복 10차로가 만나거든요. 거기도 2분 30초밖에 안 줘요. 교차로 신호 주기가 좀 규모가 꽤 큰 곳이라 할지라도 한 2분 30초 4배 정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5분 이상 기다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교육 강의를 하기 전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진짜 영원의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신호 주기 한 5분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분 30초 4배라는 얘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신호 고장난 거 아니냐 감흥신호,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온다 하시는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지선 자체를 제대로 못 밟으신 경우 정지선을 지나쳐버리시든지 아니면 정지선 한참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선 맞춰서 잘 대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신호가 또 신호 주기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0초부터 80초까지를 주도로 직진을 주고 80초에서 100초는 주도로 좌회전을 주는데 만약에 감흥신호 구역에 차량이 인지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생략해버리고 주도로 직진을 주는 거고요. 감흥구역에서는. 그래서 100초에서 120초까지는 원래 부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들에 좌회전 신호를 주는데 이것도 역시 차가 없으면은 주도로 직진 차량에 신호를 주는 시스템. 감흥신호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인지되지 않으면 그냥 주도로 직진 차량 신호를 계속 주어서 주도로 직진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복불복일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5초반에 신호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주도로 직진 주는 시간에 한 75초쯤 되는 때에 내가 검지선을 밟았어요. 그러면 불과 5초만에 내가 주도로에서 좌회전한다고 생각하면 5초만에 주도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금방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분은 주도로 직진 딱 0초 되는 그 0초 시작하는 시점에 검지선을 밟았어요. 주도로에서 좌회전할 건데 그러면 80초를 기다려야만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도로에서 좌회전할 건데 부도로 좌회전 신호가 100초에 원래는 차량이 있으면 줄 건데 한 100일 초쯤에 그 검지선 밟았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신호대가 지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내가 부도로 좌회전이 원래 이전에 들어왔으면 금방 갈 수 있었던 건데 주도로 직진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20초를 기다려야 되고 20초 플러스 또 다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도로 좌회전 들어갈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100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즉 120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2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120초짜리 교차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시뮬레이션이고 제가 교차로 신호주기가 보통 2분 30초에서 3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분 정도 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주기가 내가 정말 그 끝머리에 이미 지나간 그 시점에 진입하면 한 3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기다리시다가 이거 신호가 들어오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신호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좌회전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거 적발되시면 벌점 15점 들어오고요. 그리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고라도 유발하셨다면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신호 지시위반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2개 중대법규 항목을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유발하시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이거 실제로 감흥신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 안 받고 좌회전 하셨다가 사망사고 난 경우 있어요. 절대 신호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운전자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또 어딜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유턴이랑 같이 감흥신호가 같이 있는 곳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표지판만 보면은 유턴할 때 특히 약간 크게 헷갈려 하시지 않으시다가 노면을 보시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로에 감흥신호 좌회전도 가능하고 유턴도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 유턴을 감흥신호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건가? 착각을 하시거든요. 자 일단 지금 유턴신호가 어때요? 상시 유턴신호입니다. 따라서 감흥신호랑 같이 있다고 해서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유턴하실 때는 상시 유턴 개념으로 신호와 상관없이 다른 차 안 올 때 유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구역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제가 매일 퇴근하는 길인데 여기 감흥신호 구역이에요. 감흥신호 구역인데 노면도 있고 저 표지판에도 감흥신호라고 써 있는데 표지판 옆에는 신호를 잘 보세요. 여기가 좀 좌회전 구간이 조금 좀 독특하게 생긴 구역인데 여기 유턴처럼 생겼지만 여기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좌회전이에요. 감흥신호 좌회전 구역인데 감흥신호를 보면 신호 자체가 깜빡깜빡깜빡깜빡 적색전멸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자 적색전멸의 의미가 뭐죠? 적색전멸은 일시정지 후 주변자를 살피고 진행하면 되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감흥신호를 섬에 설치를 했다가 사망사고가 한 번 발생했대요. 경찰청에서 여기는 감흥신호로 운영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해서 감흥신호로 운영하지 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여기는 적색전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감흥신호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 신호 보시면 적색이 그대로 정지상태로 있다. 그렇다면 검지선 밟고 있으면은 좌회전 신호 조금 이따가 들어올 곳이고 깜빡깜빡 적색전멸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곳은 이게 감흥신호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일시정지했다가 주변에 살피고 다른 차량 안 올 때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감흥신호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여행가거나 출장갈 때 감흥신호 구역 만나면은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자 감흥신호 구역에서는 정지선 잘 지켜서 그 검지구역 안에 잘 서 계시면은 반드시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도로의 독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